어 어 오 낫죠 안녕하세요 쩍쩍 각자유정호입니다 오늘은 햄버거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감자튀김을 할거에요 그럼 까볼게요 한정마저에요 사귀를 넣는다 사귀를 넣는다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콜라를 만들거에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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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레김치 40초 돌려줄게요 응 감자튀김은 완성되네요 그거 빼볼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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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안돼 고소해요 고소해요 아 맛있다 자기가 이 칼을 갖다 다른 칼 갖다줘 고소해요 다른 칼 갖다줘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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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마야 왜 이렇게 쓰지 않아요? 탈하노 야채 콜라마 빵 위에다가 치즈를 올려주세요 치즈 어디죠? 노란색 치즈 빵 위에다가 치즈 그리고 고기를 올려주세요 치즈 고기를 올리고 고기 위에 토마토 케찹을 뿌려주세요 네 엄마 이거 쪽쪽 그리고 뚜껑으로 덮어주세요 뚜껑 빵 뚜껑으로 덮어주세요 그다음에 햄버거 꽂아주세요 한 개 완성 이건 엄마 선물이야 이거 먹어볼 이거 먹어볼 이거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먹어볼 이건 햄버거 이건 감자튀김 이건 콜라 빼 빼 빼서 올려 빼서 올려 빼서 올려 엄마야 화esian 오. 감자튀김 맛이에요 오오오오오 옥 diamond 콜라바지 아이샤 한 번에 먹어보니까 감자튀김 맛있어 친구들 안녕 친구들 곧 안녕 구독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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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